혜니가 19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나을까요? 이번에 19에서는 띠가 무슨 소리 나는 거 위주로 배웠던가요? 이는 이외에도 내 이름을 불러요 이 대표 도리 김빠졌어 이외에도 EA가 붙어있으면 이 나 애가 되죠 이 이는 뭐가 되던가요? 이 이는 항상 이가 돼 이가 있는 다양한 소리 한번 만나봤습니다 펜 얘는 펜 펜 얘는 펜 펜 그러면 여기에 이게 없다 치자 그러면 뭐죠? 레드 으 에 펜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있으니까 에스건 펜 에스건 펜 에스건 펜 에스건 펜 정답 스èn 슬래드 슬래드 다음에는 라드 라드 넷 넷 베드 베드 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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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는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자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툴이 나는 영역이 있어요. 얘는 크가 아니고 알겠습니다. 오케이 반면에 P는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자 그러니까 P하고 B는 둘 다 입술을 붙였다 떼는 소리 반면에 이 친구하고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뭐라고? 그렇지 그래서 얘는 누구 소리가 된다? 헤이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자 한국사람들이 쓰지 않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위 내는 방법대로 익히면 돼 예 VAT VAT OK